네 안녕하세요 스타 만들기 입니다. 오늘은 학생들 오케스트라복이 탄생했는데요. 스타 만들기의 렌탈의 상으로 2023년 신상품으로 준비했습니다. 진곤색 라인에 흰색 라인을 넣어서 깔끔하고 깜찍한 디자인으로 준비를 해드렸고요. 이 사이즈는 지금 초등 1학년에서 성인 사이즈까지 다 나옵니다. 성인들도 이 디자인을 굉장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준비를 했고요. 학생들도 굉장히 선호하는 디자인입니다. 남학생은 흰색 바지로 준비를 할 거고요. 여학생은 흰색 치마로 준비를 할 겁니다. 안에는 나비 넥탈 준비해서 셔츠를 원래 의장 등록할 셔츠로 준비해서 다음에 또 유튜브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